도착 도착 베베베 씨를 못하는 공 rond 대파 꼭 건 accompanying 링크 대파 다급 저도 오랜만에 와서 그래서 목을 좀 적용해보고 어떻게 좀 생겼는지 오늘 한번 좀 재밌게 타보겠습니다 2시 한 15분 정도 됐는데 정서를 하고 있네요 정규 시즌에는 여기에만 이제 정규 모골 라인이 있는데 이제 스프링 시즌이 되니까 확실히 5번 중앙 쪽까지 확장시켜서 이렇게 스프링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라인까지 포함해서 한 8,9골 돼 보이는데 일단은 골이 엄청 깊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올라가서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규 라인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눈 오늘 설질이 조금 무겁네요 무겁고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고 정규 라인이 지금 골 모양 근데 왜 아무도 안타지? 진짜? 여기를? 뭔가 들어오면 안 될 곳으로 온 느낌이에요 다 여기 정규 라인 옆에서 타시는데 저만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일단 여기 한번 타보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모골 코스는 오전에 좀 얼어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타신다고 하는 것 같고 또 옆에 스프링 모골 라인은 거의 단구가 있어서 많이 타시는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정규 라인이랑 하단부에서 스프링 라인도 타봤는데 리듬이 좀 일정한 코스는 스프링 쪽 라인이 더 일정하고 정규 라인은 좀 불규칙해요 조금 타기가 힘들어요 설질도 설질인데 조금 더 타기 힘든 리듬이고 와 근데 몇 골이지? 지금 정규 라인이 시즌 때는 한 80골인가 나왔던 건데 지금 두 배니까 한 140골? 150골? 150골? 150골 나오지 않을까요? 아 이번에 올라가서 스프링 라인 모골 스프링 시즌의 모골 라인을 상담서도 타면서 바디캠 바디 액션캠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모골 모골을 잘 타기 위해서는 뻔한 얘기지만 포지션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모골 포지션 모골의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그 모골 기본 자세와 포지션을 내가 업 할 때 다운 할 때 그리고 라인을 만들어 가서 탈 때 라인을 정해서 탈 때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주 중에 그런 느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흡수를 하는 이 흡수라는 동작에서 뼉사면으로 내려갔다가 깊은 골을 지나 이제 너클 위로 올라갈 때 그때 몸이 뒤로 안 빠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저희가 목을 포지션 잡을 때 정강이를 많이 눌러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모골 포지션이 나온다고 모골은 경사면에 골이 파져있는 거기 때문에 경사의 경사거든요 경사가 한번 더 꺾여있는 거기 때문에 정강이를 잘 눌러놓고 타야지만 센터 포지션을 유지하시면서 탈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골 깊은 곳에 펴지면서 몸이 펴지면서부터 이제 1차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클 올라오면서 흡수하는 동작을 할 때 이 흡수를 너무 주저앉아서 해버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흡수를 할 때 모골 포지션 정강이의 느낌을 딱 생각하면서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하체의 감각이 가장 많이 느껴지겠죠? 그래서 하체의 감각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흡수 다음 골 흡수 다음 골 이렇게 들어가려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뭐 와이드 턴 뭐 뱅크 턴 혹은 뭐 스탠다드 라인 혹은 지퍼 라인도 탈 때 항상 좌우 중심 이동을 하지만 항상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모골 포지션이 느껴지는 감각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 팔 문제 그리고 뭐 속도 컨트롤 다양하게 좀 연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흡수 내가 너클로 올라왔을 때 정강이를 잘 눌러놓느냐 얼만큼 잘 눌러놓느냐에 따라서 제가 다음 골을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서 항상 그 느낌을 좀 중요시하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시합을 뛰기도 합니다 두 번 탔는데 힘드네요 두 번 그래도 한 두 시간은 타겠 거냐 하고 온 건데 두 시간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오른쪽 거리면 왼쪽 발에서 체중이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 느낌 그래서 지금 경사도 낮고 하니까 속도 줄지 않게 자 커빙 라인으로 왼발 왼발 체중이동 왼발 체중이동 왼발 체중이동 왼발 체중이동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모골 포지션 포지션 체중이동 포지션 체중이동 포지션 체중이동 포지션 포지션 최중이던 포인트, 수 DIYOUT 아 이제 1시간 탔네 아 힘들다 혼자 타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목을 해서 포지션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폴체킹인데 폴플랜팅을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오래 찍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쇼턴보다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더 급한 작은 턴들을 만들면서 타야 되는데 이제 목을 기술에 따라서 근데 목을 벽에 높은 데다가 찍는데 근데 그 찍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팔이 찍고 내 몸은 앞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팔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상체가 고정이 되지 않고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뒤로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포지션을 이렇게 밸런스를 건드리는 문제점들이거든요 본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하나 집중을 하면서 탈 수 있는 고래 모양이고 고래 깊이고 경사다 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하나 집중해서 한번 타보세요 제가 그 원하는 이렇게 실루엣이 있잖아요 뭐 모글이나 인터나 레이싱을 탔을 때 그러면 그러한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스키 영상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하고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경사 센 곳에 가면 그래서 그냥 경사 낮은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타더라도 그 포지션 아무 생각 없이 타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세 내가 원하는 기술 나오게 하려고 진짜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규라인에서 다시 지퍼라인과 이제 스키링을 좀 적절하게 쓰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 세중이동 포지션 세중 세중 포지션 아하 10 아하 11 아하기 사늘 아 rear Taliban 무슨 아 아 괜찮은 아 그 아 네 아니면 아 아 아 아 이제 목을 지산에서의 마지막 스프링 모그를 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년 시즌에 또 뵙겠습니다